The gate is fallen! Enter the cube! 아이 뭐야! 아이C! 아이 아이언메이트는 왜 이런데 있어! 아니 왜 들어가져 그리고! 오늘 맛볼 게임은 치벌리2 중세 칼싸움 게임이 되겠습니다 혹은 맥주에 오신 강면입니다 여러분 큰일났다 매일 부터 익어간다 한생 찐따 쏘두마스터로 부활하다 푸신 죽을래 아 뒤에 있었어. 아 그래서 뺐구만. 아니 이거 뒤치가 원래 잘하는 플레이입니다. 옆에서 싸우실 때 옆에서 톡 치우잖아. 겁나 빡치거든. 차아지야. 대가리가 나갔어. 대가리 없어졌어. 아 포로팩에 죽었어. 아니 이게 신비적 달인인데. 모실에 아무것도 안 해서 오히려 호적이 보이지 않아. 왔어. 내가 뭘 했는지 안 봤구만. 어? 전투 태클 상당히 좋은데. 근데 이거 태클 한 다음에 뭐 빠질 수 있는 것 같아. 가자. 아이 뭐야. 아이 씨. 아이 아이언베이들이 왜 이런데 있어. 아니 왜 들어가져 그리고. 뭐. 으아아아. 뭐야 이 새끼들. 오케이. 오케이. 지렸다. 야. 야야야 야. 아 아군. 아군이 빨간색. 아이엇. 내 빨간색이구나. 아휴아 안. 아휴아. 아휴. 아휴. 헷갈려. 아군이 빨간색. 아이고 뭐지 아. 아이 뭐야. 파랑이 저. 파랑이 저. 와 들어와 사무신 된다 야 그거는 좀 너 망치 좋더라 아 씨 시간 줘 아 맞고 있잖아 아 시간 좀만 줘 아 잡았는데 거의 아 씨 왔어 이 새끼 바로 나한테 죽어야 하냐 아 감탄 아 감탄 아 가든이 너무 반사적으로 좀 기다렸다 했어요 근데 사실 막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막을 때 희열 느껴져 와 칼 불꽃 튀기는 땅땅땅 엄마 진짜 와 영화다 영화 좋아. 어? 너랑 급하게? 나 늦어. 감살자. 어, 피. 오, 피. 아무새. 안 살자. 아 그 저게 챔피언 뚫어주기 그거를 지금 핸드퍼도 못했어 이거 이게 세일이 뭐 이래 뭐가 이래 아 체험한거. 아 모험한다시. 으하아. 아 뭐야. 시 아랫도. 상착하면対구 있는데 아omsmass bot. 와우, 이 소리 뭐야. 빨피를 도망가는 애들, 아! 언제부터 했었지? 구멍 풍기 조금? 와우, 바임 보다, 바임 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